상남자 중 애상남자 봄빵체강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접 최강자일지 그날 프리모임이야 무허허허허헣 WHAT THE F... 오늘은 개구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뭐로 잡려? 접시로 넘겨 조져보겠습니다 위에 벽은 너무 두꺼워 옆쪽이 좋겠군요 해비 마신거 벽을 얇게 바치고 바바노스 구석에 서서 기다리라 오늘은 기절 낚시를 해볼 거야 냇가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를 때 기절시키고 바로 빨간색 육수로 던져버리면 매운탕 끝 하지만 매운탕은 한 마리보단 두 마리를 넣어야 맛있지 젠이 한 마리를 낚아칠 때 젠도 같이 빨간색 육수에 넣어주면 매운탕 완성 잠복 중인 엘프리모 초등학교 3학년 시원이를 발견 시원하게 청소하겠습니다 구멍 옆으로 실수인 척 떨어지면 당황한 시원 그대로 던져버리면 여기 다이너가 도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각 뽑아야 하는 틱 머리가 아픈 틱은 대가리를 던지 도련한 파이 당황하지 않고 탈출 성공 그러자 지하철을 타러 가는 대가리 4호선으로 들어가 9호선으로 환승하면 끝 짤짤이로 궁을 채우는 정민이 스텝밟던 엘프리모에게 감옥에 갇히고 궁 채워진 정민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탈출 준비하는 정민이 눈치 빠른 파이갓 이야기 반한 정민이는 벽을 뚫고 앞뒤로 못 나가면 아이크가 선풍기랑 비슷한 정민이 탈출했을 때 정훈이랑 놀고 있는 엘프리모 그저 귀여운 정훈 자꾸 장갑을 잃어버리는 것 정훈아 장갑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으면 집에 가야지 엄마가 찾았다 또 장갑을 잃어버린 적 다시 찾으러 갑니다 아저씨 제 장갑버스 이 X가 이장민 동생인가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소환사 한 명 게임을 종료됐습니다 토끼 연습 중인 다이노 발견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잡고 원초 펀치하면 중원인데 파워두계는 못 참고 아래서 태어나는 재킥 벽을 만들어 구불치하자 마크처럼 집을 찌면 서로를 바보라 생각하고 있겠죠 내 팀원은 엘프리모라고 거짓말하는 재킥 이때 등장하는 크레이지나 테이저 민주나 찰그를 엉망이 도와면 못생긴 괴물 태환이는 기다리기로 감시 카메라를 피해 공이 굴러와도 때를 기다리면 다가오는 더 못생긴 괴물 프랭크를 밀쳐낸 유일리 걸어가 다같이 차면 겨울이 스톱! 스톱! 비크스톱! 스톱! 우주방어 중인 무거운 머리를 내려놓고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준영아 안녕, 잘 틱으로 톡치면 날아갑니다 홀! 이번엔 쌍디 나니? 미안하지만 방금 배꼽 잡고 웃는 38세 틱톡커 아저씨 여기 허겁지겁 개맛살을 먹으러 가는 두 친구 개맛살은 두 친구를 마중 나갑니다 오늘도 시작된 엘프리모의 술래잡기 노련한 노사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넌 왜 여기니? 위험한 엘프리모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빨간색 누르고 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제키의 트롤 변신을 받습니다 상자 3개밖에 못 먹어 배고픈 예언을 받습니다 벽 뒤에 상자 발견 다행히 엘프리모가 도와줍니다 너무 고마운지 이상행동을 보이는 예언이 휴대폰을 집어 던진다던데 미안하다고 조롱하는데 여기 집 나온 콜트가 도마뱀 흉내를 내고 있네요 엘프리모가 콜트를 사육장에 가둡니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엘프리모에게 엘프리모에게 첨화하고 궁캔슬 당하고 점프로 피하고 맞추면 다굴 당하고 또 궁캔슬 당하고 피하면서 다굴 당하고 쥐X이 마냥 피하고 어쩌다가 맞추기라도 하고 놀란 프랭크는 숨이 쉬어지질 않습니다 슈퍼솜이 전매특허 화려한 걷어내기 섬 하지마 이 XX야 화가 난 미코는 전화를 겁니다 안 받으면 되죠 지루한 브로 때마침 재미를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합중을 만드는 바보인 척 그러는 바보인 줄 아는 진짜 바보가 나타날 때 그때 잠에서 깬 리얼방 에드건은 못 참고 달려들 때 점프하며 역시 에드건은 못 참고 잠이 나자렴 오늘의 참가자가 등장합니다 지나가면 3만원 넌 못 지나간다 돼지 폭탄을 설치하면 벽이 사라지고 다시 생기다 밀당의 고수 스프라우 하지마 이 XX야 미안하다 지나가면 구라입니다 탈출하려는 두 친구 곧 지나갑니다 3년 만에 꺼낸 스프라우 이 재미를 잊고 있었네요 맞고 또 맞고 밸붕이를 하는 이유는 시원한 필살기 때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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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붕이 엘붕이는 역다충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넘겨가면 대구 엘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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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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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보는 오 왜 세 카드 법칙이냐구요 아슬아슬 더 빠짐 ception 고속탈취 자 이제 졸업하면 버티기 돌입한 엘붕이 엘붕 끝까지 버텨 독으로 조저부게 준비됐어? 역으로 당한 엘붕이 실제로 부추어 던졌습니다. 스프라우트에 의해 파밍 좀 하려고 하면 뭘 시작할까요? 레드 와이파이 떴더미에 원합니다. 봐주는 척 바나나나 까진다는 멍디 한결같이 달려드는 네들이 그라쳐둘 날짜렙니다. 시작부터 상자 두개를 양보합니다. 하지만 상자 따윈 관심도 없는 구멍이 구걸에도 세울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봐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팀에는 도움이 되겠지 골대를 착각한 제게 로마크 찰스 어굴입니다. 장난이라며 팀원을 난심시키고 다시 한번 골밑이 어림없지 뒤도는 정노룩 슛 역시 어림없습니다. 완전히 개빡친 완전히 갑자기 나타난 방해꾼에게 스타 팽 발차기 처맞고 저당사맞고 이어진 팽에 로마크 3점 슛 엘프리모의 진심인 남자 래퍼 오늘은 수플렉스로 안전하게 탈출시켜보겠습니다. 두더지가 나올 위치를 펀치로 가늠하고 이때 등장하는 주원 주원이가 다가올로 뒤로 넘겨주면 끝 다시 한번 잠시 안 한 건데 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